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문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근제당군과 사회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63-355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회행위 취소 사건이고요. 원고는 채권자고 피고는 매출채권을 채무자로부터 넘겨받은 채권양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자도 원고는 근제당군이 있는 채권자였습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가 기각됐죠. 채무자 회사가, 채무가 있는 사람이 문제죠. 채무자 회사가 2012년 8월에 산업을행으로 38억 원을 제출을 받았습니다. 우리 공장에 50억의 근제당군을 설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채무자 회사가 2012년 11월 26일에 채무 초과 상태에서 거래업체의 매출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채무가 되게 많았겠죠. 다른 채무가 많았는데 그 상태에서 매출채권만 피고에게 넘겨버린 거죠. 그런데 채권양도 당시에 재산이 어떻게 됐었냐면 원고는 대출채금이 38억 8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공장의 시가는 38억 7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그 당시 처분했으면 천만 원 정도 못 받는 정도고 대부분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딴 사람은 모르겠고 원고 넣는 매출채권 양도로 인해서 어떤 소대가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퇴직한 근로자들 임금채권이 2천만 원이 그 단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상태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채권양도 당시에 채무자 회사의 유일한 부동산은 이 공장이 유일했어요. 나머지는 다 매출채권 말고는 다 하나도 없는 상태였죠. 어쨌든 이 2천만 원은 나중에 근로주 복지공단이 2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뭐 통상적으로는 채분 임금이 발생하면 근로주 복지공단이 우선 지급을 하고 그거를 최단금이라고 해서 먼저 지급한 다음에 근로주 복지공단이 나중에 채무자로 받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자 중에 이렇게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근대당권자는 사형이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이렇게 임금채권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채권이 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근대당권의 채권 사용이 취소보험이 달라지는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채무액을 초과하는 근자자권을 확보할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해서는 사형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담보가 충분히 확본되어 있으면 그 채무가 적게 있으면 채권자 취소가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채권 취소할 수 없다. 그러나 우선 변제권을 제외한 부분에 남은 채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천만 원 초과하니까 채권자 취소는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우선 변제권 채권이 있다면 담보물 가액에서 제외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임금채권 최우선 변제권이 임금채권이 있다면 2,500만 원 또 담보물 가액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은 천만 원 더하기 최우선 변제권 있는 것도 담보물 가액에서 빼야 되기 때문에 2,500만 원, 3,500만 원 범위 내에서 채권자 취소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서 또 하나 판단을 뭐라고 하냐면 채권 양도 이후에 퇴직한 직원의 임금채권은 피부주의 채권에는 포함이 안 된다. 이후에 발생한 것은 아직 사행이 매출채권 매도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은 채권이기 때문에 그건 피부주의 채권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사행이 판단할 때는 안 들어간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도 최우선 변제에 들어가서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원고는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못 받아서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회 취소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일반 채권자로서 받을 것뿐이고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원고는 임금채권 2,500만 원에서 공장가액을 뺀 금액과 그 다음에 자신의 채권가액 차액 3,500만 원에서 취소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사행의 취소 범위에 있어서 근제당권이 있는 경우 and 최우선 변제권이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에 취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임금채권이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3개가 잘 정리된 사례니까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시험이나 이런 데 나오기도 되게 편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례는 사행의 취소 범위에 관해서 최우선 변제권, 근제당권, 그 다음에 사행이 이후에 발생한 임채권 여러 가지 관련들이 한꺼번에 정리된 판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용공보 5분정리의 판비안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팔레용공보 민사 국가의 이중지급과 신뢰의 원칙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58381 판결입니다. 팔레용공보 유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용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인리급 사건이고요. 원고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재심 피고인의 유족, 딸입니다. 딸인데 국가가 재심 피고인 딸을 상대로 부당인리급금, 이중으로 지급한 돈 달라고 했는데 상국 기각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한 자백으로 국방경비업법 위반의 유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서 사형돼버립니다. 아주 옛날 일이죠. 그래서 딸인 피고의 신청으로 재심에서 2013년 1월 31일 날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고는 2014년 10월 30일 날 피고인 그러니까 사망한 사형 집행된 아버지의 위자료의 분에서 딸의 상속분 8천만 원, 딸의 고유한 위자료 1,750만 원, 여기서 9,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기에 2014년 12월 10일 날 형사보상을 신청해가지고 아버지의 구금기간 동안의 비용을 4천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는 나중에 보니까 형사보상법 지급은 이중지급이다. 이건 형사보상법에 반하는 지급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이다. 반환을 청구한 게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0월 30일 날 위자료를 한번 줬는데 그것도 한 달하고 한 보름 정도, 열흘 정도 지나서 이제 12월 10일 날 형사보상법을 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중지급이다. 이중지급은 맞습니다. 문제는 국가가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한 경우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대법은 뭐라고 하냐면 재심 무죄가 확정될 당시에 무죄 있으면 형사보상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다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가는.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중지급이 되는 형사보상을 지급할 때는 선지급분을 빼고 지급할 조절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피고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지금 위법한 수사으로 해서 사형까지 집행된 큰 고통과 피해를 몇십 년 동안 형수의 딸로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국가가 그런 보상을 해주니 이제 나에게 보상을 해주나 보도 정당하게 인식을 했다. 이건 정당한 인식이다. 그런데 이러한 피고의 신뢰를 저버리는 이중 반환 청구는 시의성실에 반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결국은 이 국가의 이중지급은 유족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형사보상은 굉장히 지급 청구하는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 이 법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형사보상이 되게 짧기 때문에 신청을 바로 해놔야 됩니다. 바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서 이미 할 수 있는데 기간 지나서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유자료 청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두 개의 절차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자료 청구를 지급을 했다면 아니면 반대로 형사보상금 먼저 지급했으면 둘 중에 하나 지급할 때는 깎아서 주어야지 국가가 이제 와서 마음대로 지급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유법한 수사로 아버지 일은 딸이라는 그것이 굉장히 큰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아버지가 사형수로 죽어가지고 사형수의 딸로서 몇십 년을 살아와서 이제 와서 보상받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돈 돌려 들어가니까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상으로 부당으로 반환하는 거 하지 말고 줄 때 잘 줘라.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반환정부하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의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회여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례공부 원정리 판변TV의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계약된 사건이죠. 원고와 피고는 2014년 12월 9일날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고는 이 물품 공급에 따라서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가 주문을 받아서 A 회사에 납품을 하는 거죠. 이 계약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원고는 피고의 제품 구매자 A 회사 정책에 따라 회수를 당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야 된다. 이런 계약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계약을 종료한 다음에 물품 대금 2억 3천만 원을 청구를 하니까 피고가 뭐라고 하냐면 2016년 10월에 식중독 때문에 발생한 때문에 A 회사, 제품 구매자 회사로부터 제품 7,899개를 반품을 받았고 무상으로 8,880개를 지급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이 계약서에 아까 말한 제품 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를 당함으로써 입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만큼을 3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3개에 관한 주장이 맞냐 안 맞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 이런 제품 구매자 정책에 대한 회수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계약서 조항에는 제품 구매자 정책에 따른 회수가 원고가 있으면 원고가 배상해야 된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으니까 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계약회사 일반 원칙상 A 회사, 제품 구매자의 제품 회수의 근거가 사회토명사 합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사회적 합리성 근거가 있는 회수라는 조항이 없는데 대법원의 해석상 사회토명상 합리성이 있는 제품 회수를 당한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뭐냐면 식중독이라는 것이 제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유통 과정에서 발동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통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는 곳이 많죠. 그러니까 이 A 회사의 반품의 근거가 되는 식중독이 제조 과정의 문제인지 유통 보관 과정의 문제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 사건의 문제입니다. 명확하지 않고 결국은 밝혀지지 않은 거죠. 그리고 대법원이 보기에 A 회사의 하사 조사 방법이 실리하기 어렵다. 완전히 이거는 하청업체로 하여금 책임을 떠넘기는 상태의 조사만 됐기 때문에 식중독의 원인이 원고의 책임이라고 볼 단정하기 위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이런 계약 해석에 관한 원칙에 관한 판례인데 이런 계약 조항은 대학이 많습니다. 계약 조항에 규책사유 같은 걸 적시하지 않고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배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제동을 거는 거죠. 사회통영산 합리성이 있는 어떤 문구가 있는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 원칙을 잘 이용하게 되면 어떤 사정이 발생하면 배상한다. 이런 연형적인 문구의 계약 조항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는 그 사회통영산 합리성이라는 요건을 추가해서 주장할 수도 있고 그거에 관련한 반박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는 계약 해석에 관한 여러 사정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판례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판길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근질권 계약과 영원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04-00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신주발행 무효청구 사건이고요. 피고는 유질계약으로 주식을 취직한 사람 그리고 피고는 회사고 피고 보조 참가에 있는 제3자 배정을 받은 신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유질계약이라는 것은 질권이라고 해서 질권이라는 것은 물건 물건을 담보로 받는 겁니다. 이걸 질권계약이라는데 질권계약 중에 유질계약이라고 해서 돈 안 갚으면 이거 그냥 내가 다 가져가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유질계약이 전당포 계약입니다. 전당포에서 내가 시계를 맡기고 100만 원의 시계를 맡기고 20만 원을 빌려갑니다. 20만 원을 내가 안 갚으면 100만 원의 시계 처분해도 괜찮다. 그게 유질계약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유질계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액을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인의 경우 상인의 경우 그 다음에 전당포 계약 여기의 경우에만 유질계약이 인정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상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유질계약이 허용이 됩니다. 어쨌든 유질계약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심에 졌다가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최종독 파기환송에서 승수한 사건입니다. 사실강이 이렇습니다. 유동화 회사 원래 채권자가 있었는데 유동화 회사가 피고 회사의 대출금 2100억 원을 양수로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사죠. 이럴 경우에 유동화 회사가 2007년 12월에 기존 주주들 주주들하고 피고 주식 전부에 대해서 근질권을 설정합니다. 근질권 아까 말한 것처럼 원금 그러니까 변제를 안 하면 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런 근질권 계약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을 못합니다. 못하니까 유동화 회사는 질권을 실행해서 주식 전부를 처분해버립니다. 어떻게 처분했냐 2017년 1월 25일 날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가법에 의해서 주식 가치를 0원이라고 주주들하고 회사 피고한테 통구하고 원고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주식 전부를 원고는 0원에 취득한 거죠. 0원에 그리고 나서 0원에 주식 전부를 취득한 원고가 2017년 2월에 피고 회사한테 명의 개세를 청구를 합니다. 내가 주식 다 가져왔으니까 주주 명부에 있는 주주를 다 나로 바꿔줘.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임원 전원을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여기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7년 4월에 제3자 방식으로 피고 보조 참가에 신주를 배정해서 주식을 배정합니다. 그러니까 신주를 배정해서 아마 원고의 주식보다 더 많은 주식을 피고한테 배정하게 보조 참가에 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고가 신주 배정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비상장 주식인 주식 전부를 0원으로 처분하는 게 가능하느냐. 그러니까 군직권은 아까 말했죠. 담보로 만든 물건을 처분할 수 있어요. 처분할 수 있는데 이걸 0원으로 또 처분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처분하면 주식을 취득한 원고는 유효하게 주식을 취득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원심은 그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고는 주식을 취급되고 못했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 거죠. 대법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상법당 유지계약이 허용이 되고 평가 방법이 합리적인 가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로지 피담보 채무의 소멸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 처분액 자체의 무효가 아니다. 즉 0원으로 처분해서 0원이 문제가 있다면 원래 채무의 금액을 줄이는 수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2100억 지금 제출구 채권이 있죠. 주식이 1000억을 0원에 판매하면 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판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1000억을 대출구 채권을 첨부에서 뺄 수밖에 빼기만 하는 거예요. 빼기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래 채무의 금액을 감축을 시킬 수 있을 뿐 처분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는 정당한 주주고 정당한 주주의 동의 없이 제3자 배정한 거 제3자 배정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은 유질계약이라는 거는 채무액을 넘는 단범부를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유질계약입니다. 가져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금액에 단해서 다툼이 있다면 그거는 피단부 채무액을 다투는 것이지 처분의 무효를 할 수도 없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원을 처분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법상 유질계약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유질계약은 체결하면 채무상환을 안 할 경우에 유질이니까 질권처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버리면 처분을 무조건 영원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비함재금액으로 처분했다면 그 금액 함재금액 변해서 채무를 줄일 수 있을 뿐 이라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유질계약 특히 질권설정계약에 있어서 잘 기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고 오문정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원고 민사 부당이득금 과 재산세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77270 판결입니다. 판례원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원고 오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피고는 과세관청인데 과세관청이 연심해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을 상고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대법원 보시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법상 지방세법에 보면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공용으로 써 이렇게 놔두면 재산세가 부과가 안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이 뭐라고 되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도로로 사용해서 사용수익금을 포위된 토지가 있습니다. 도로인데 내 땅인데 사용수익금이 포기돼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사건 이런 토지에는 재산세가 부과가 안되는 거죠. 이 사건 토지는 어린이공원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공원 민간은 땅인데 어린이공원 등재돼서 공원으로 사용하는 국가가 그래서 원고는 2007년 8월에 이 사건 토지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었는데 용산구청이 2012년 13년 14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부과를 하니까 재산을 납부를 했겠죠. 그런데 원고는 별소로 2016년 11월에 피고에서 임료상담부당인금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겼어요. 2016년에 그러고 나서 옛날에 재산세 부과한 거 너 나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내가 돈도 못 받았으니까 이거 내놔라 재산세를 돌려달라 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소유토지가 국가나 지사체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임료는 받지 않았지만 부당이득 채권이 있는 경우 이 사안입니다. 실제 임료는 받지 못했지만 부당이 채권이 있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 대상인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란 어떤 명목이든지 사용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기간이 길든 작든 일회적이건 반복적이건 상관없다.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결국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있는 토지를 사용하고 국가가 사용하고 있다면 유료로 사용하는 걸로 봐야 되고 결국은 재산세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토지 소유자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 한 어쨌든 임료를 받을 수 있건 낮에 부당이점을 받을 건 임료를 받건 어떤 경우건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 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고 때로는 임료보다 더 많은 재산세가 납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죠. 어쨌든 이러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어쨌든 그동안 사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공용토지로 재산세 부과 안 했다가 내가 임료 청구하면 재산세 부과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사안은 특이한 사례 해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임대인과 정당한 사유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다 285257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 임차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상가 임대인이었는데 임차인이 상고를 했는데 대본을 받아들여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0년 10월 1일에 피고로부터 2년간 상가를 임차합니다. 그리고 한 번 갱신하고 한 번 더 갱신해서 두 번째 갱신은 1년으로만 갱신해가지고 2015년 10월까지 갱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2015년 7월에 새 임차인한테 이거를 넘겨주기로 하고 피지역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청합니다. 한가의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피고가 자기는 이 건물을 재건축하고 대수선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새 임차인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안 해줍니다.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원고가 그래서 원고는 2016년 6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있다가 퇴거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한 2019년 9월까지 이 상가는 빈 상태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권리금을 인정받기 위해서 임차인이 데려온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법률상 정당한 사유라고 법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임대인이 이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한다고 하면 그때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문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안에서 피고는 그러니까 상가 임대인은 3년 동안 빈 상태로 뒀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한 거죠.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해당 조항의 주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주체는 임대인이 맞다. 그런데 임대인이 되려면 정당한 사유로 거절하려면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약해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서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유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후적으로 상가가 공실이 되었다는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임대인은 소례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새 임차인과의 계약 거절 당시에 소례배상 책임이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상가를 1년 반 이상 공실로 준다고 해서 소례배상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임차인이 승소한 거죠.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과 재건축을 한다거나 대외수산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이처럼 1년 6개월 이상 비영리나 공실로 두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를 계약 거절을 하려면 계약 거절을 할 당시에 이런 사정이 이미 있었고 그거를 임차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판례를 뒤집어서 해제고 보면 임차인이 5년간에 갱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요즘 10년까지도 가능한데 갱신 요구를 안 해주면 새 임차인으로 오게 되면 새 임차인과에 대해서는 나 이거 1년 반 이상은 공식을 둘 거야 라고 해서 내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면 소례배상을 해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6개월이나 안 쓸 수도 있다면 그 사유를 들어서 새 임차인의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판례는 임대인, 임차인 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대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근저당 채무와 이행 인수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29451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원고는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판 사람이죠. 판 사람인데 피고는 토지 매수인입니다. 토지를 산 사람이고 산 사람인데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폐소했다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승소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내용은 보시죠. 원고는 부동산에 채무자 근제정권이 있었는데 근제정권에 채무자는 원고였고 근제정권은 축협의 42억 원의 근제정권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부동산 중에 여러 부동산에 대해서 분양을 하면서 근제정권을 잡아놓는 경우죠. 이 분양자인 A가 A가 분양자입니다. 그러니까 원고는 시행사겠죠. 근제정권을 잡아놓고 있다가 분양을 받고 A한테 넘깁니다. 분양자가 A였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중에 104억 107억 203억 13억 P구에게 넘겼습니다. P구에게 넘겼죠. P구는 넘겼다. 그런데 이 축협의 대출금 채무 상환을 중도금에 가르매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고가 A한테 팔았고 A가 지금 P구한테 판거죠. A한테 2014년 5월 9일날 등기이전을 해줬고 A가 다시 P구 앞으로 등기이전을 해줬습니다. 분양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P구가 대출금 상환을 안 갚는 겁니다. 그래서 원고는 2013년 7월 11일부터 2018년 10월 11일까지 축협의 대출금 입이자하고 지원소금 납부를 했습니다. 연체 이자를 납부를 했어요. 원고는 내가 연체 이자를 내느냐 연체 이자를 돌려달라라고 하면서 P구를 상대로 손해배당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원래 분양자인 A와 P구사의 대출금 상환계약을 체결한 거죠. 대출금은 P구가 갖기로 했죠. 이것이 원고를 위한 계약이냐 원고를 위한 계약이 되면 원고는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P구에 대해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직접 청구한 게 아니라면 결국 A의 권리를 원고가 대위하게 되는 겁니다. 원고가 A에 되는 채권을 가지고 A의 권리를 P구에 대해서 대위를 하는 거죠. 이때 P구는 A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거냐 이행인수를 한 거냐 이게 문제입니다. 면책적으로 인수를 하면 A를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A한테면 채권이 있는 것이지 P구한테는 없기 때문에 면책적으로 인수가 되면 P구에 대해서 뭔가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결국 A에 대해서만 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고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제3자리에 대한 계약이냐 면책적 채무 인수냐 이행인수냐 이행인수면 대위를 해서 청구할 수 있고 면책적 인수면 청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고가 피고자 소멸시효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소멸 배달 청구권에 소멸시효 기사인이 언제냐 지금 2013년부터 지금 소멸시효 연체금을 냈는데 그 연체금을 낸 것 오래됐잖아요. 지금 2018년 한 5년 넘겸는데 상가액은 5년이면 소멸시효 가 완성되니까 소멸시효 기사님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내용은 대공은 뭐라고 하냐면 이 A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해서 권리를 생산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A의 채무를 이행 인수한 것이지 면책적 채무 인수한 게 아니다. 여전히 A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거고 그 부담한 채무를 이행 인수한 것이고 따라서 A는 원고는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행에 있다는 소멸상청구를 대외 행사할 수 있다. 결국은 이렇게 한 달 건너서 중간다리에 있는 A를 거쳐서 피고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포멸시효는 어떻게 되느냐 A라는 사람이 피고에 대해서 소멸시효는 중도금 발생일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손해가 발생한 대출금 이자와 지원동을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대출금 이자를 계속 납부를 했었어요. 아니면 일과적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로 납부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매달 계속 납부하고 있었다면 5년 소재규 소재규 일로부터 5년 지난 거 그 전에 발생한 거는 소멸시효 완성되지만 그 이후 거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봤냐면 A와 P고 사이에 매매 계약에서 중도금 지급기일이 여기였는데 이때부터 발생했기 때문에 모두 완성됐다고 봐버린 거죠. 그게 아니라 실제로 이자 납부한 날로부터 계속 발생하니까 5년 안에 거를 청구할 수 있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소멸시효 기산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마다 기산일 판단도 잘 기억해줘야 되는데 원심은 중도금 납부일을 기산일으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실제로 손해배나 손해를 발생한 날로부터 개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5년 안에 거는 대출금 이자를 피고에 대해서 반환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이거는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도 중요하고 대출금 채용가 면책제 인수라든지 이행 인수로 된 게 아니라는 것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배임죄 제3자 취득 이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인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345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2호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 업무상 배임 액수 미사항이 되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죠. 작동문이 이렇습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유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자기가 취득하거나 재삼자라여금 취득하게 하면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내가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이익을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때가 생명이 되는 거죠. 배임이 되는 거죠. 사직왕이 이렇습니다. 피구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여유자금의 운영 한도가 있었어요. 여유자금으로 어떤 자금 입출금 예금의 20%만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거는 다른 운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한도로 초과해가지고 ELS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ELS 상품은 기본적으로 옵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조건이 되면 이자를 7%로 준다. 그런데 어느 조건이 안되면 충족이 되면 마이너스 20% 이런 식의 어떤 약간 고위험 상품인데 그는 ELS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X불상의 재산 손해를 발생하겠고 판매사 이제 ELS에서 판매하는 회사였죠. 이 판매사는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에 크말금고의 손해를 액수미상에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까 여유자금 운영한대로 초과한 위험을 감수하게 했기 때문에 재산 손해가 발생했고 판매사로 수수료 상대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배임 되다라고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본인에게 가한 손해와 재산자가 취득한 재산이득 사이에 관련성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산상 이득 취득과 재산상 손해발생 그러니까 재산자가 지금 이득을 취득을 했다면 재산 손해하고는 상호 대응과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상종은 이렇습니다. 회삿돈 100만원을 빼서 쟤를 주면 얘는 100만원의 손해를 있지만 얘는 100만원의 이익을 얻죠. 그러면 손해와 이익이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면 위험한 상품을 사서 샀고 여기는 수수료만 갚는 위험한 상품에 따른 어떤 손해를 발생했는데 그 손해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판매 수수료 이익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직접 이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판매 수수료 이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산 감소가 있었고 그 감소에 대응하는 재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 감소는 이거인데 그거에 따른 증거가 아니라 그냥 수수료의 이익만 먹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수수료는 원고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본인에게 소외내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자에게 재산산 이익 취득이 없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상품 위험한 상품의 매수에 따른 재산산 손해와 판매사의 수수료 취득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수료가 지나지게 과도하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산자의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보유한도를 초과해서 이해를 상품으로 위험한 상품을 산 거죠. 그런데 형사법 처벌 사항인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민사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형사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처럼 적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팔레는 배임죄 처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이 사건의 논리적 약점을 자차단해서 열심히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 받아들여진 거죠. 원심을 다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파기한 겁니다. 결국 배임죄에서 손해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얻은 것도 중요한데 이익이 과연 이 손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따져봤더니 이익과는 손해와는 직접 관련되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는 배임죄는 성립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대상세 이익의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판례 형부 형사 대문 앞 주차와 강요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346 판결입니다. 판례 형부 요인은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 형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강요죄 상고인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나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는데 파기 현상돼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적용 법령은 형법 제 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안 되는 거죠.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에는 폭행이 문제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소유 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U자형으로 이렇게 U자형으로 돼 있고 U자형을 양측을 따라서 30개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피고인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자들은 도로 위에 구렉된 주차선이라든지 도로에서 이어진 자기네 집 안에 있는 주차장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U자형 도로는 내 도로인데 니네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토지를 니네들이 매입을 해라. 물론 아주 비싼 가격에 사려고 했겠죠. 어쨌든 매입을 하는데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뿔이 나고 주택 대문 앞에다가 차량을 주차해가지고 주택 내부 주차장은 이용을 못하게 한 겁니다. 이 땅은 도로는 내 땅이니까 이 도로에다 내 땅에다가 주차를 하고 너 주차장 입구에다 딱 주차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차장은 이용을 못하게 된 겁니다. 문제를 읽었습니다. 차량 주차를 해가지고 이 주택의 내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아까 말한 강요죄의 폭행 협박이 뭐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강요죄의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 어떤 힘의 행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의 유형력 행사가 필요합니다. 집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에도 폭행 안 됩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 간접 포함입니다. 물론 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유형력 행사할 수 있죠. 소리를 막 크게 지어가지고 막 뭐라 하는 거고 귀를 쩔쩔 웃기게 해서 힘들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는 집에다가 아무리 유형력 행사를 해도 폭행 안 됩니다. 그런데 이산연에서 피해자 대문 앞에다가 피고인이 주차를 할 당시에 물리적 접촉이나 어떠한 유형 행사도 없었습니다. 주차를 한 거예요. 집에 와보니까 내 주차장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주차장 이용을 못 했지만 피해자가 차량 자체는 정상 운영을 했어요. 그냥 운영을 하셔야죠. 주차장에 못 들어가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 사건은 강요죄에 폭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권리 행사를 방해한 건 맞습니다. 남의 일에 행사를 방해한 거죠.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거. 그런데 폭행 협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괘씸하죠. 남의 일에 남의 일에 남의 일에 묶이는 거. 그런데 과연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하고 폭행이나 협박이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거는 변화도 한국인으로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일심 원심은 다 강요죄 인정을 했어요. 남의 집합표 차량 주차하면 강요죄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니까 폭행이 없는 거예요. 유형 행사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잘 기억해 뒀다가 당연하게 보이는 간단한 사건도 그 구성 조건을 잘 살펴봐서 구성 조건의 하나하나가 다 맞는지 예우를 다시 한번 쭉 찾아가야 됩니다. 이 사건은 변호사가 아주 잘 착안을 잘한 겁니다. 이 사건은 아무리 들여다봐도 폭행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대법원이 그 말 맞네 해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립 판변TV의 박판두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판례 변경과 법률의 착오사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090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위반 방조사건이고요. 상고인은 검사인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로 됐다가 검사가 상고해서 유죄 취지가 된 거죠. 피고인은 다시 보기 링크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거 특히 요즘은 드라마나 예능 같은 프로 이런 거를 해외 사이트에서 막 무료로 막 한류 바람 타고 막 올립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걸 올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이트에 링크를 자기 홈페이지에 걸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여러 게시판을 두고 거기다가 예능 게시판 내가 예능 게시판 내고 거기다 링크 주소만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거기다 직접 올리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 성명불상자가 만든 저작권 침해 영상은 운영을 이 사람이 했는데 그 영상은 피고인은 운영을 안 하고 불법 저작권 저작권 침해 영상 사이트에 링크만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피고인이었던 거죠. 이제 결국은 이 저작권 침해하는 사이트에 링크 게시판 방조 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거 해당한다고 종전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변경정 판례에 따른 불처벌 행위를 법률의 차곡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즉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처벌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하느냐 그러니까 법률 변경 전 판례에서는 이거 방조로 처벌 안 했거든요. 그런데 판례가 변경돼서 방조로 처벌하게 됐어요. 그런데 피고인은 판례 변경 전에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는 그때 처벌 안 된다고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원심이 그런 것 같다 라면서 무죄를 한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링크 게시는 방조 행위고 이건 전원합의제 2021년 9월 9일 날 한 지금 11월에 선고됐으니까 한 두 달 전에 선고한 거죠. 2017도 1902호 판결에 의해서 저작권 위반 사이트에 링크 게시는 방조 행위에 해상한다고 판결을 냈었어요. 물론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비판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 나는 변경제 판례에서 방조 행위가 안 된다고 한 게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은 관련 기관에 진리하거나 법률 정보에게 진리한 적도 없다. 그리고 판례 변경에 따라 처벌 여부가 바뀐 것은 착오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행정기관에 이런 사람들이 판례에 따라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질의를 했으면 이거는 방조 행위가 안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의견을 줬겠죠. 그런데 피고인은 그런 거 한 것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판례 변경만으로는 정당한 이유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판례 변경으로 불처벌이 처벌로 바뀌어도 법률의 사유가 인정 안 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 안 되고 처벌이 다 된다는 겁니다. 링크 게시는 저작권 법 위반이 방조가 된다라는 전원합의죄 판결의 후속 판결이 이 판결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죠. 링크 게시도 저작권 위반 방조 행위가 된다. 그 다음에 판례 변경으로 처벌되지 않듯이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유로 정당한 사유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월 15일 판례공부 형사 미승인 모집과 사업 주재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098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주택법 위반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유죄로 됐는데 대법원이 이거 무죄다 라고 해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정경법령은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밤각호자율은 처벌한다. 뭐라고 하냐면 제 54조 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한 자는 처벌합니다. 54조 1항을 위반해야 되겠죠. 54조 1항은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주체는 다음과 같은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주택을 건설 공급하면 54조 1항 위반이 되고 그러면 처벌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피고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승인도 안 받고 입주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승인에는 두 가지 의미겠죠. 하나는 사업시행 승인을 받아야 되고 모집 분양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승인을 받았는데 둘 다 안 받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사가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원심이 유죄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54조 1항에 위반해 주택 공급한 자가 사업주체가 돼야 되고 사업주체는 그러면 승인받지 않은 사람도 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택법 제 54조 1항의 의무주체는 승인을 받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 사업주체를 의미한다. 이때 이 사업주체는 주택사업 승인을 받은 사람이 사업주체라는 거예요. 승인을 예정하고 시행하려는 자는 아직 사업시행 개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54조 1항의 사업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승인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분양 모집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분양 모집 승인을 안 받고 하면 처벌을 하는데 이때 사업 계획 승인도 안 받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사람이 분양 승인을 안 받을 경우에 처벌을 하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이라는 거죠. 결국 둘 다 안 받으면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실무에서는 법률 정보 공부를 봐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 미승인 모집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사업 시행 승인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안 받으면 주택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행정법규가 처벌 규정에 포함된 경우 이 경우죠. 행정법규가 처벌된 경우에는 의무 주체가 누군지 잘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자 관리자가 의무 주체면 그 사람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지 그 사람 아닌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처벌 의무 주체니까 사업 주체가 아닌 사람은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변호사라면 이런 위반 사항의 규정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판례 공부를 설명하면서 항상 적용 법률을 먼저 설명해 주는데 판례를 볼 때는 반드시 적용 법률을 확인해서 구성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고 그 구성 요건의 어떠한 구성 요건을 가지고 이 판례가 말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판례를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이 사안에는 파업 주체의 의미가 뭐냐 승인받지 않고 승인을 예정한 사람도 파업 주체가 되느냐 대법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을 받은 업체가 분양고지 승인을 안 받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행정법규가 처벌 규정에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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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